삼성 SDI 보면서 대응 전략 목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가 상적표가 좀 있으면 다 나올 거예요. 대충 예상치는 나왔는데 예상치가 영업이익만 5,232억 정도 나올 거예요. 좀 나오겠죠. 23년으로 봤을 때 확실히 22년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이번 연도 영업이익 전망이 1조 7,700억 정도 나올 전망이에요. 작년이 1조 8,000억 나왔죠. 크게 차이는 아닌데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그려졌고 그리고 소형 배터리, SDI가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소형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전자재료,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이 소형 전지랑 전자재료, 머티리얼이에요. 전자재료가.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 LS 머티리얼 다들 보셨죠? 똑같은 거고 이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수익성이 좀 낮아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ESS. 이게 아마 SDI의 주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가 전기차의 모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작이에요. 궁극적인 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는 SESS가 가장 중요하다. ESS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내면 버려지는 게 상당해요. 우리가 전기를 100 정도 쓴다고 하면 일단 전기를 120 생산합니다. 남는 거는 이게 모자르면 문제가 되는데 남을 때는 그냥 버리면 돼요, 전기라는 게. 그런데 버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버린 전기만 잡아도 전기가 엄청 내릴 건데. 그런데 이 버린 전기를 각 가정마다 저장을 시키는 걸 만들어준다. 혹은 사업체나 태양열, 풍력 이런 발전소 바로 옆에 ESS 큰 광이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저장한 전기를 딱 풀어서 쓰면은 아마 전기세 지금 반값도 안 할걸요, 거의 나중에. 이게 결과예요. 지금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해야 되고 기후위기 지금 많이 느낄 거예요. 12월에 갑자기 비가 오지 않나. 맞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상 막 10도 막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영하 막 12도 돼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작년은 아니 좀 추우고 빨리 계속 10일부터 추워지던가. 아무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또 전고체 배터리. 이걸 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고 있죠. 파일런라인 가동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이제 한 2, 3년 향후 2, 3년 뒤에 모든 걸 다 이제 갈아엎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하는 양극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LG에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필요 없어요. 이 전고체 한 개 완성되면은 끝납니다. 그만큼 삼성 SDI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거가 한 번 충전하면 1200km 가죠. 지금 끼키가 400km 가잖아요. 3배예요. 여러분들 뭐 쓸래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사람들 차 정말 많이 살 거예요. 지금 충전하는데 또 식겁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내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영업이 회복세가 어마어마한 게 소형 배터리도 회복될 거고 전자재료도 분명히 회복될 거라서 보면은 22년에 1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4년 같은 경우가 2조 한... 아, 죄송해요. 영업이익... 아, 맞네, 맞네. 2조 530억이 나올 것 같아요. 맞다, 맞다. 아, 예, 맞아요. 2조 53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분명히 주가는 최소 60 이상은 뚫을 거예요. 최소. 저는 사실상 24년 목표가 보면요. 삼성 SDI 100만 원 주고 싶어요. 정말로 전망 좋은 회사예요. 지금 원래 옛날에도 그렇고 SDI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때보다 그렇게 뭐 모자른 건 없어요. 20년도보다 모자른 것도 없고 21년보다도 모자른 게 없던 때입니다. 21년도가 가장... 이때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 받았고,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것도 조만간 시작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SDI를 지금 안 산다는 거는 버려야 돼요.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손절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서 담으면 돼요. 참 이게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또 들고 있는 주식의 평당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목표가, 손절가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문제는 근처 가도 막상 못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또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민감한 정보도 있을 거고 제가 싹 다 또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평당가 말씀드렸죠.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 전략 혹은 이 SDI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잠시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간단히 삼성 SDI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은 가지고 계신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 같이 알려드리고 SDI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를 함께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린다든가 할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삼성 SDI 적은 다음에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아마 이것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큰 리스크 없이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은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 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 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 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 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